원격 일요일에 지광이가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많은가 보구나. 감사합니다. 원석이 형이요. 김옥보 나오니까. 누가 있지? 서윤동. 피렐라요. 오 그래요 피렐라 피렐라. 고춧가루 동진이 형이라고 윤진이 형이 가장 웃겼어 웃겼던 선수 김태민 친군데 형이 좀 인사했어 가세요 저는 이혜승이라고 하는데 이병헌이랑 이혜승 가장 웃겼습니다 첫 인사에 가장 웃겼던 선수 저는 김웅민 선수가 있어요 웅민이 웃기게 생겨가지고 초보를 안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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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여기가 가장 웃겨 뭔지 첫 입은 첫 입은 첫 입은 첫 입은 선수 트랜스파크 체체 박헤맹 김치창 김치창 무서워요 박승규 박승규 저도 승규야 저희 형이요 박장인이요 히렐라요 히렐라요 저희 선수도 되네요 잘 나왔어요 뽑히던 선수가 없었던 거 같아요 뽑히던 선수 없었어요 권건이 형이요 rut 히렐라요 히렐라요 정수 오 부 Ó 쭉 응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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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. 누구지? 누가 있지? 상수 형. 가자! 나이씨. 왜 나야 돼? 왜 나야 돼? 용익이 형? 상수 형이 형. 민호 형. 규민이 형. 김윤수 형. 김노. 잘못했던 선수. 김동엽이요. 정말로. 정말로. 오지.